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오 샤 베리 오늘은 좀 더 크게 해봤어요.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이입니다. 송세세です.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가 유창하게 스타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9월째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쓴다 고토와 와스레나사이 끝난 일은 잊어요. 지나간 것은 그런 의미에요. 관련 단어 살펴볼까요? 와스레르, 잊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억을 잊을 때도 쓸 수 있고 까먹었다, 의도치 않게 잊었을 때도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마에무키, 앞, 마에와 향함, 무키의 결합 앞을 향하다, 즉 앞만 보고 달려갈 테야 전향적이다, 긍정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부정문과 죄로 쓰이는 좀처럼 이라는 뜻의 부사랍니다. 두 번씩 말해 볼게요. 와스레르, 마에무키, 나가나카, 나가나카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오시아베리 들어볼까요? 의미 살펴볼까요? 에이,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난 일은 잊어요.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아, 근데 좀처럼 잊을 수가 없는걸요. 스무는 일이 끝나다, 완료되다, 해결되다 라는 뜻으로 오하르, 끝나다와 비슷하지만 스무는 항상 사람의 행동이 끝났다고 할 때만 쓴다는 것에 의의해야 해요. 그러면 퀴즈, 겨울이 끝나다의 경우는 스무 가능할까요? 그렇죠,そうです요. 안 된답니다. 대신 부유가 오하르 라고 해야겠죠. 좋아요, 좋아요. 사람의 행동이 완료되다, 마무리되다 라는 뜻의 스무 유의하면서 같이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에이를 알아보세요. 아, 한 번 더 해 볼게요.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사실 방금 저도 약간 꼬여왔지만 와스라라레나 그때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는 약간의 발음 변화가 생기기도 한답니다. 일본어 공부는 여러분, 아직 끝내지 말아주세요. 오늘 꼭꼭 10번씩 말해보는 거 복습, 식구다이 데스, 숙제입니다. 와스라라레마센네. 아이고, 오늘따라 와스라라레마센네. 잊을 수 없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またおしゃべりし어요. 오늘의 실수는 잊어주세요. 忘れてください. じゃね.